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완전 부담스럽게 나오는데 봐봐 아무래도 게이머로서 첫 번째 도전하는 쇼핑몰인데 많은 게이머들이 봤을 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게이머들이 게임이 아닌 또 다른 직업을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OGS 이윤열이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담워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이재동입니다 먼저 윤열이 형이 새롭게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이 나담월이라고 하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다시 한 번 새로운 그런 윤열이 형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후배로서 후배로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고 많이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담월이 항상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쇼핑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KTA 로스트아 이영원입니다 일단 윤열이 형의 쇼핑몰 개업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는 윤열이 형은 굉장히 꼼꼼한 같이 생활했을 때 정말 꼼꼼한 기억이 있어서 쇼핑몰을 하더라도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분명히 대박 나면 저한테 바로 한 통 하셨으면 좋겠고 나담월이 정말 이름도 윤열이 형의 아이디로 딴 것 같은데 대박 나서 꼭 정말 쇼핑몰 중에 제일 가는 쇼핑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담월이 화이팅! 네 윤열아 오랜만이다 나담월이라고 인터넷 쇼핑몰을 포스트했다고 들었는데 게이머이니만큼 마우스나 이런 게임하는데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너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나날에 번 찾았으면 좋겠다 진심을 축하해 이랬다 윤열이 형이 이제 나담월을 하실 때 창업했다고 하실 때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너무 좋은 쇼핑몰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도 자주 이용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나날이 권창하는 나담월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가 나의 키보드? 어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을까? 나날에 답변할 수 있을까? 나날에 답변할 수 있을까? 축하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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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살아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지효입니다 네 개그맨 김영민입니다 이번에 이은녀씨가 직접 운영하는 나담월 나담월 나담월이 오픈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필요한 제품들 거기 있나요? 저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게임 좋아하세요? 저희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녀씨 왕팬이거든요 테란 저도 그걸 따라가 보려고 맨날 게임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홍보같은 테란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이 테란말고 테란이 있다는 사실 제가 압니다 게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따라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불편해요 게임에 가장 중요한게 마우스 광클 광클 그렇죠 마우스 패드랑 손목 보드랑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건데 없어 보이게 연습장같은거 덮어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책같은거 놓고 쓰는 사람들 그렇죠 좀 그런것들을 우리 누구보다 잘할거 아니에요? 프로게이버니까 네 오픈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구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정말 편리합니다 손이 편해 손이 편해 이게 부드러워 졸렸다 손이 편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다 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하어민 박사영입니다 최고의 프로게이머 이윤혀씨가 나다 몰 쇼핑몰을 개봉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프로게이머 필요한 용품들을 프로게이머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클릭해주세요 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반가워요 오늘 나다 몰에 이윤혀씨가 사용하는 것 같은 멋진 키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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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우스를 쓰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매듭이 이뻐져 잘 쓰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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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이거 우리 프로게이머들이 네 마우스 이런 거 살 데 없잖아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바로 나다 몰 윤혀 선수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총으로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수 윤혀까지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또 입고 게임을 딱 하면 너무 잘돼 잘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셔서 많은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 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명훈입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왜 게임이 안될까 나는 왜 도대체 맨날 치는거지 하시는 분들 프로게이머가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면 이길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드디어 최고의 프로게이머 이윤열씨가 나다 몰이라는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거기 프로게이머가 사용하는 장비들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여러가지 장비들이 타니까요 그걸 구입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분명히 백전백승 할겁니다 네 그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구요 네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민혁예그맨 박나래입니다 살되신 거인미인 개그맨 장교입니다 그럼 나 그냥되신 민혁예그맨 박나래입니다 네 여러분 나도 뭘 많이 애용해주시구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프로게이머 이윤열씨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보내주신다면 신의 손가락 이윤열 선수처럼 열심히 할 수 있답니다 남아서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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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구요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우리 천재태란 천재태란 이윤열씨가 이윤열씨가 나다몰 도대체 뭐 하나도 안해왔어 왜 니가 하냐고 내가 건드리시는구나 비위키가 많이 떠드는거죠 자 우리 윤현이 동생이 나다몰을 오픈했습니다 네 그 케빙몰인데 여기에 지금 이 마우시패드 윤현이가 스톱업 스톱업하지 않구요 스톱업하지 않구요 스톱업한구나 스톱업한구나 그럼요 그리고 키보드도 같이 한다고 해요 네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윤열이 하는 나다몰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벌써 10만원씩 샀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나다몰 많이 이용해주시구요 우리 나다몰 우리 이윤열씨를 통해서 신나는 게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열의 나다몰 화이팅